롤러스 카메라가 이쁘게 나오는데 카메라 찍으면 다 멋있어 그니까 와 양쪽도 하지 아까 차가워 롤러코스트 타는 거 같아 이거 봐 졸병이 그냥 고마워하다 졸병이 랜드레이드 밑에 지방에 롤러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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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에서는 정지하지 마시고 정지하지 마시고 쭉 가야 한답니다 좁아 좁아 옆에 차 못 지나가는데 차 못 지나가는데 이거 괜찮은거야? 이게 한대밖에 못 지나가겠는데 큰일났다 이거 이거 지나갈 수가 있냐 지나갈 수가 와 겁나다 두사도 동진출한 사람 좁아가지고 우와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인데 이거 여기서 100km 달리라는데 100km를 어떻게 달리니 달리지마 이게 100km가 나오냐 이게 우와 우와 이야 근데 여기로 가서 어디로 꺼야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 가려면 가면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또 질이 있어? 아까 그 도로로 또 만나네 엑스 10km 가면 캥거루 볼 수 있대 그 귀한 캥거루를 볼 수 있단 말이니? 원래 엄마 다음 코스가 여기서 이제 딥 그걸로 해서 거기는 거기가 오프로라였는데 그때 재윤씨가 얘기한 거기를 가려고 했었어 근데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길 빠지는 데로 들어가면 다 오프로드야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려고 했었다 여기 가볼까? 여긴 여긴 있지만 이런 데로 외진대로 가면 뭐 그냥 길 없는 데 나오겠지 싶어서 그냥 이 차가 그런 차지 포장 안 된 것 같아 포장 안 된 것 같이 그거 전용으로 만든 차야 포장 안 된 곳을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빨리 안 달리는데도 이렇게 해요? 막 줄 것 같다 무서워 여기서 어떻게 가? 좌회전 좌회전 에듈레이드로 가야 돼 우리 저 차 오면 돼 아주 좋다 저기 레피드 거기 가는 거 갔다 온 지 아 오프로드다 여기가 바로 오프로드다 오프로드 생각지도 않게 오프로드 이거 오프로드에서는 기어를 바꿔 봐야 돼 에듈레이드 돼 있길래 나는 일루 빠진 거지 바로 우리 차는 괜찮아 잘 왔네 잘 지난가봐 오토 4륜으로 바꾸는 거지 이러면 이제 절대 미끄러지지 않지 그대로 바구가 돌려도 이 차는 절대 미끄러지지가 않아 굳이 해야 되겠어 굳이 해야 되겠어 아아 그만해 차례로 이렇게 하면 미끄러지거든 기스 다 났다 이제 오프로드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데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줘야 취한 줄 알아 친구 다니었네 아 야 나한테 뭐지 물지마 물 물어 기스 다 났다 그렇지 내 마음에서 그렇지 기스 다 났다 여기 잠깐 들어갔다 나와 볼까 굳이? 이런데 이런 데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네 그래서 가라고 근데 이거 갈 수 있나 이거? 아빠 큰일 났네 밑에가 작거나 이러는 큰일 났네 오 야 그때너데 부럽지 오 뭐야 이런거 하는 코스라니까 여기가 오프로드를 하는 코스 오프로드 오아 과증이야 오빠 됐어? 응 여기 막 일부러 밟고 절야되잖아 이런데 막 가고싶어서 다 왔구나 아빠같은 사람이 더 있네 나같은 애가 뭐 한둘인줄 알고 여기 진짜 눈 다쳤네 우와 여기도 너무 좋다 사진 찍고 갈까? 그래 뭐야 마리야? 소야 응 응 뭐 명치 봐 그냥 세훈이가 저쪽에 앉아서 찍어줘야 되는데 한박에 이제 이렇게 아까 저희가 굉장히 좋으니까 유턴을 해가지고 지금 앉은 표지 소리가 없어 아니야 그냥 가 그냥 가 어쩔 수 없다 어째 들어 오프로드에 잘 잤다 어쨌든 왔다 어떻게 오다 보니까 와 우리는 저거 없지 아빠? 저거 저거 싸구래 저거는 저거 맘만 먹으면 아빠 살 수 있는데 뒤에 달린 캠핑카 어 필요가 없어 캠핑카 아니었어? 캠핑카인데 저게 1년에 한번 캠핑 가면 나머지 361을 집에 세워놔야 되거든 아 아 아 왓 왓 왓 왓 왓 왓 아빠 왜그래 아파 방금 손으로 인사해준거 봤어? 어 미안하다는거지 아 이런데 좀 들어가고싶은데 우리 어디 들어갈래? 틸크 가와버려 그냥 얘 왜 이렇게 돌아? 왜 이렇게 기어가? 우리 먼지 때문에 그래? 우리 앞으로도 끝났어 앞으로도 한번 다시 가보자 유턴해? 왜? 왜? 앞으로도니까 그렇지 않는데? 아까 좀 알았으면 했지 그래도 성공했어 한번 와봤어 진짜 가벼운 오프로드 엄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데가 있을지 가벼운 오프로드 가벼운 오프로드 자회전일거에요 이제 가면 돼 방향 감각으로는 자회전을 하면 베들레이 들어갈거야 뭐야? 아 그래서 차들이 다 일로 가라고 했구나 일로 가라고? 쟤는 못 오는거야 그러면? 응 그래서 차들이 다 일로 왔구나 응 왜 그럼 무슨 일 났어? 못 올라와 여기 이런 데가 있는 거 여기 이런 데가 있는 거 술 먹고 이제는 소 아니지 소장도 있고 누구로도 또 없냐? 저런데를 뚫어줘야 돼 얘네가 농장 직원들이 좀 쟤는 몇 킬로야? 80 80초 소리도 왜 이래? 평균이 죽었어 뭐야 진짜? 그렇죠 대박 큰 킬로가 죽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무래도 카메라 이거 여기 사진 찍고 봐 아까 왔던 데잖아 아니야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 여기에서 사진 한번 찍어야 돼 나무가 가려서 사진이 별로다 이거 그래도 이거 봐봐 이거 야 니건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거 카메라 가자 야 아까도 계속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서도 너무 이쁘더라 날씨가 끝내주기도 하고 절벽과 숲과 아마 숲과 아마 숲과 아마 레이순 경계하는 것 같아 난 레이수를 하자 이랬어 하고싶어 진짜 이스라엘 잘 할거야 이제 아니야 이거 생각할 때가 없네 공동객이라고 여기 있는데 몇 킬로도 가야 돼 몰고 다니는 거 몰고 다니는 거 몰고 다니는 거 몰고 다니면 안 되지 이 정도면 내 킬로인데 맛있었어요. 90킬로일 것 같아.